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서를 맡고 있는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고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다는 말을 찌주, 찌주, 딱 서, 멈춰, 꼼짝 말한 말을 짠주, 짠주, 동사 뒤에 쭉, 딱 이렇게 정리했고요. 중고의 특징! 똑같은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껴도 멋진 문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환전하단 말을 바꾸다 돈, 환, 지엔, 옷을 갈아입단 말을 바꾸다 옷, 환, 이, 후, 차를 갈아타단 말을 바꾸다 차, 환, 처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한 자, 앉을, 좌, 자인 쭈어란 단어 역시 앉다, 타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25강 초동사 추측 표현에 대해 다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조 표시하시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뭐할 줄 안다? 또는 뭐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호에이 동사, 호에이 동사. 이때 조동사 호에이 역할은요. 첫 번째 후천적 능력, 즉 배워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뭐뭐할 줄 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추측, 즉 보통 문장 맨 끝에 더, 즉 호에이 스무슬문더, 호에이 스무슬문더, 이러한 패턴으로 쓰여서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중국어를 말하다 라는 말은요. 말하다, 중국어, 이러한 구조로 수어하니, 수어하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어를 말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할 줄 안다? 말하다, 중국어, 이러한 구조로 쓰이는 호에이 스무슬문더, 호에이 스무슬문더, 호에이 스무슬문더. 자, 이걸 응용해서요. 중고를 할 줄 압니까? 물어보고 싶다면 문장 끝에다 맨 안 갖다 붙여서 호에이 스무슬문더, 호에이 스무슬문더, 호에이 스무슬문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중고를 할 줄 모릅니다, 뭐뭐할 줄 모른다, 뿜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보호에이 스무아하니, 보호에이 스무아하니, 이렇게 대표 문장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운전하단 말인데요. 단어를 뜯어봤더니 몰다, 차, 이러한 구조. 카이처, 카이처 이렇게 외우시고요. 수용하단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헤엄치다, 수용, 이러한 구조로 여우용, 여우용 이렇게 외웠었고요. 동의하다, 우리말 한자 동의 쓰시면서 동의, 동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의할 겁니까라는 추측 구조일 때 동사 앞에 호에이를 갖다 붙인다고 그랬죠. 어떻게 말할까요? 호에이 동의마, 호에이 동의마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응용해서 저는 동의할 겁니다. 나, 저 앞에 딱 갖다 붙여 이렇게 말하겠죠. 호에이 동의, 호에이 동의. 이걸 응용해서 그녀는 아마 동의 안 할 겁니다. 보호에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다 보호에이 동의, 다 보호에이 동의.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비가 오다란 말은 뜯어봤더니 내리다 비, 비가 내리다 샤유, 샤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응용할 수 있겠죠. 눈이 오다란 말은 내리다 눈 어떻게 말할까요? 샤슈에, 샤슈에. 바람이 불다란 말은 불다 바람 어떻게? 꽈펑, 꽈펑 이렇게 비, 눈, 바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말을 타다 라는 말은요. 타다 말 어떻게? 치마, 치마. 한자 그대로는요. 기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자, 타다란 단어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앉을 좌자인 쭈어란 단어는요. 앉아서 편하게 가는 교통수단이 사용되고요. 오늘 배우는 치, 치라는 단어는요. 가랑이를 벌려서 타는 교통수단이 말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용해서요. 자전거를 타다란 말은요. 타다, 자전거. 이때 타다는 가랑이를 벌려서 타기 때문에 어떤 단어? 치, 요다를 활용했죠. 어떻게 말할까요? 치, 쯔, 싱, 처. 치, 쯔, 싱, 처.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술 마시단 말은요. 마시다, 술 어떻게 말할까요? 허, 지요. 허, 지요. 자, 병. 아프단 뜻이겠죠? 삥. 삥. 자, 병이 좋아지다 낫다란 단어는요. 하오. 하오. 요글자 우리 많이 낫지익죠?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하오란 단어 역시요. 첫 번째, 좋다란 형용사의 역할과 두 번째, 안녕하다라는 인사표현. 니하오. 세 번째, 잘 지내다. 안부표현. 니하오마. 그리고 네 번째, 병이 낫다. 좋아지단 표현으로. 하올럼 마. 하올럼 마. 그리고 다섯 번째, 뭐뭐하기 좋다. 즉, 동사 앞에 쓰여서 형용사화 됐었죠? 예쁘다. 하옥한. 이렇게 말했었죠?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실망하다. 우리말 한자 실망. 그대로 쓰시면서 시왕. 시왕. 자, 꿈. 꿈이란 단어 두 글자입니다. 멍샹. 멍샹. 꿈은 이루어지다. 2002년 월드컵.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루어지단 말은요. 실현되다. 우리말 한자 실현. 그대로 쓰시면서 시왕. 시왕. 이렇게 해보드시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표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요. 오늘 배울 호의. 호의라는 조동사는요. 첫 번째, 후천정 능력.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뭐 뭐 할 줄 안다 요 표현과 두 번째 추측 보통 문장 맨 끝에 덜을 수발합니다. 호에이에서 무슨 뭐 더 뭐 할 것은 추측 표현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에서 조동사의 유치는 반드시 첫 번째 동사피다. 이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우리말로 뭐 뭐 할 줄 안다? 또는 뭐 뭐 할 것이다? 와 같은 후천정 능력 또는 추측 조동사 편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중국어 할 줄 아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문장을 뜯어봤더니 너 당신 뭐 뭐 할 줄 안다? 말하다? 중국어? 이러한 구조로 요렇게 말할 겁니다. 니 회이 수어 하니마? 니 회이 수어 하니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는 운전할 줄 아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뜯어볼까요? 그는 뭐 뭐 할 줄 안다? 몰다? 차! 자, 그는 차를 몰 줄 압니까라는 문장 구조로 타 후에이 카이처마 타 후에이 카이처마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저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뭐 뭐 할 줄 모른다? 보호에이 요 표현 정리해 드셔야겠죠? 먼저 문장을 뜯어볼게요. 나 저 뭐 뭐 할 줄 모른다? 헤엄치다 수영 이러한 구조로 와 보호에이 요 요 요렇게 말할 거고요. 자, 이어지는 응용 표현입니다. 그녀는 올 겁니까? 라는 문장 구조네요.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추측조동사 떠올려야겠죠? 그녀는 뭐 뭐 할 겁니다? 오다? 까 라는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타 후에이 라이마 타 후에이 라이마 자,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들은 뭐 뭐 할 겁니다? 동의하다. 이때 응용해 볼까요? 호에이의 소무수마터 호에이의 소무수마터 요 패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만 호에이 동의이다. 다만 호에이 동의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비가 안 올 겁니다. 이 표현 역시 오늘은 뭐 뭐 하지 않을 겁니다. 내리다 비 라는 구조로. 진디엔 보호에이 샤우. 진디엔 보호에이 샤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코어고 패턴 중고어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작수번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말을 탈 줄 압니까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말을 타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타다 말 우리말 한자 기마 기마 자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치마 치마. 자, 말을 탈 줄 안다 후천적 능력이겠죠. 왜 배웠으니까 조동사 회 동사 앞에 갖다 붙여서 회치마 회치마. 자, 말을 탈 줄 압니까? 궁금하네요. 문장 맨 끝에 마 마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회치마 마. 회치마 마. 누가 당신은 말을 탈 줄 압니까? 문장 앞에 당신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니 회치마 마. 니 회치마 마. 그렇죠.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는 술 마실 줄 압니까라는 문장 구조네요. 첫 번째 술 마시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마시다 술 어떻게? 허지요. 허지요. 자, 술 마실 줄 안다. 배워서 늦게 하겠죠. 어떻게? 회의 허지요. 회의 허지요. 술 마실 줄 압니까? 궁금하네요. 문장 맨 끝에 마. 마만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회의 허지요 마. 회의 허지요 마. 누가? 그는 술 마실 줄 압니까? 문장 앞에 그만 갖다 붙여 볼까요? 다 회의 허지요 마. 다 회의 허지요 마. 그렇죠. 잘한다. 자,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당신은 실망할 겁니다라는 추측 표현이네요. 우선 실망하다. 한자 그대로 실망 쓰시면서 시 왕. 시 왕. 실망할 겁니다라는 추측이겠죠? 기본 패턴인 회의 슴므슴믄터 회의 슴므슴믄터 그 사이에 동사만 딱 집어넣어 볼까요? 회의 슈므슴믄터 회의 슈므슴믄터 누가? 당신은 실망할 겁니다. 문장 앞에 당신을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니 회의 슈므슴믄터 니 회의 슈므슴믄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이루어지다. 우리말 한자 실현 그대로 쓰시면서 시 왕. 시 왕.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추측 패턴입니다. 회의 슬므슴믄터 회의 슬므슴믄터 어떻게? 회의 슬므슴믄터 회의 슬므슴믄터 뭐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요렇게 말할 겁니다. 워만더 멍샹 회의 슬시엔더. 워만더 멍샹 회의 슬시엔더.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부지런히 쭉쭉쭉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수업인 만큼요. 그동안 변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첫 번째, 틀려도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라! 아하! 두 번째, 성조는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라! 아하! 세 번째, 무조건 애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면 세워라! 아하! 네 번째, 기본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라! 아하! 다섯 번째, 우리말을 갖고 중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고어 표현을 보면서 쉽게 쉽게 짧게 짧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해라! 아하!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앞불량에 달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자, 다시 한번 힘차게 develops!